자 모자는 여기 티셔츠에 사용했던 이 색상을 써야 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색상을 바꿔주고 기존 실은 타이트하게 당기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짧은뜨기 색상 바꿨을 때 했던 거 그거 있죠 똑같이 할 거에요 바로 아래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하듯이 빼주고 바늘 빼고 요래 하고 요래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마저 떠주고 그 다음에 이번 층은 그냥 짧은뜨기 한 코에나씩 쭉 진행하시면 되요 이 실들은 감싸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짧은뜨기를 한 코에나씩 쭉 한 바퀴를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적당히 한 서놓고 감쌌으면은 이 실들은 자르셔도 되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 돌려 줬으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또 빼뜨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모자 1층 완료 참고로 모자 1층이 총 36코 에요 사슬 기둥 부분 포함해서 36코 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자 2층은 여기서 잠깐 설명 드리면은 진행하기 전에 그거 아빠 모자는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코주림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아가야 모자는 바로 코주림으로 넘어갈 겁니다 참고하세요 아빠 모자 뜨실 분은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돌리고 이 부분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사슬 하나 둘 올리고 바로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해서 모아뜨기로 시작 하고 나서 2번 층은 일단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7번 하고 모아뜨기를 한 바퀴 돌려 줄 거에요 패턴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약간 그거 트릭 이랄까 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일단 패턴은 그렇게 진행하지만은 앞부분에 챙 부분은 이랑뜨기로 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자 먼저 한 세트를 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모아뜨기 자 일곱 하고 모아뜨기죠 그 다음에 또 일곱 하고 모아뜨기인데 하나 둘 까지는 제 코에 하지만 그 다음 코부터는 이랑뜨기로 진행할 거에요 자 뒷코 걸어서 이랑뜨기 하나 둘 이렇게 뒷코 걸어서 이랑뜨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여섯 일곱 하고 모아뜨기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일곱 일곱 까지 이랑뜨기 그 다음 모아뜨기 부터는 이제 그냥 제 코에다가 이렇게 찌르는 거죠 일곱 개 까지 일곱 가에 한 것 까지는 그거 이랑뜨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모아뜨기 부터는 제 코에다가 했으면 남은 코가 일곱 코 남았거든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진행하시면 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처음 2콘 또 이제 모아뜨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 둘 건너서 쭈루룩 타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다가 빼뜨기 해서 모자 2층 완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층은 일단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둘 올리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해서 모아뜨기로 시작할 거에요 그리고 어 이번 층은 한길긴뜨기를 아 그니까 하나하고 모아뜨기 하나하고 모아뜨기로 쭉 한 바퀴 돌릴 거에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하고 모아뜨기 하나하고 모아뜨기 요래 자 하나하고 모아뜨기 쭉 한 바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모아뜨기 하면은 자 요래 하면은 다 채워졌죠 그럼 처음에도 모아뜨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 둘 건너서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해서 모자 3층 완료 했으면 이 다음 층은 어 넘어가기 전에 여기 모자 머리에 이제 모자 앞에 이를 수를 놓을 거에요 이건 뭐 수를 놔도 되고 안 놔도 되는데 일단 저는 한번 수를 놔 볼게요 그러니까 어 수를 놓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 타이밍에서 어 이거를 좁히기 전에 어 하고 하는게 수월할 거에요 자 그러니까 어 적당히 여기 이 모자 3층에 어 정 가운데에 있는 한 기둥 한 이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 요렇게 기둥 5개 정 가운데 있는 기둥 5개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자 기둥 5개 있는 거 여기다가 기둥 중간에다가 이렇게 지금 기둥 중간에다 그냥 이렇게 찔러 넣었어요 일단 찔러 넣으면서 기둥 여기 찔러 넣은 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다가 어 아니지 아니지 아 기둥 4개 네번째 거에다가 이렇게 일단 나와 볼게요 기둥 네번째 거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 가지고 요렇게 그냥 1층에 바로 아래 있는 1층 중간 기둥으로 놓고 기둥 기둥 적당히 뭐 한 두세 개 정도 건너서 요렇게 3개 정도 요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고 다시 이렇게 오면서 그 다음에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 뒤로 실을 넣어 주는 거죠 어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씨를 이 윗선에다가 맞물리도록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해서 요렇게 다섯번째 아까 그 다섯번째 기둥이 아랫부분에 찌르는 느낌으로 해서 찔러 줄 거에요 참 쉽죠 자 이렇게 대충 요런 느낌으로 찔러주고 그냥 뒤에서 묶어 줄 거에요 참 쉽죠 그래서 잘라 주시면은 어 어 대충 요렇게 이 모양이 나왔다 이 예 그리고 나서는 짜투리 실도 요 안에 넣어 버려야지 이거는 일반 실로 떴기 때문에 안에 솜을 채워 줄 거에요 한길긴뜨기기 때문에 방울솜 말고 구름솜을 넣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세미는 얘네들은 솜을 넣었거든요 어 제가 수세미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수세미를 안 넣었어요 수세미를 안 넣어도 수세미 실은 요렇게 모양이 잡히기는 합니다 어 근데 일반 실로 뜬 거는 수세미를 안 넣으면 너무 희마리가 없기 때문에 아 솜을 안 넣으면은 수세미로 혹시나 사용할 분들은 솜 넣으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솜을 좀 채워 줄게요 자 요렇게 솜을 빵빵히 채워 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층 뚜껑을 딱공으로 오므려 보자구요 자 역시 사슬 하나 둘 하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에서 모아뜨기로 시자 그러면은 이번 층은 음 이번 층은 그냥 쭉 모아뜨기로 한 바퀴를 돌릴 거에요 그냥 두 곳씩 모아뜨기 하나 둘 이렇게 모아뜨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3코가 남을 건데 마지막 3코만 3코 모아뜨기를 해줄 거에요 나머지는 쭉 2코 모아뜨기 해서 그냥 한 바퀴를 쭉 마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2코 모아뜨기를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3코가 남은 거는 마지막 3코는 그냥 3코 모아뜨기로 하나 둘 세코를 모아뜨기 해주고 빼뜨기 자 첫번째 두번째 기둥은 건너서 쪼로록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해서 마지막 층 완료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자르고 쭉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돗바늘로 요거를 마무리 해 줄 거죠 돗바늘로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코 제일 끝에 요 코드를 관통하면서 쭉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좀 겹쳐지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오므려 지고 또 풀리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점이랑 이렇게 겹쳐지도록 이렇게 해서 쭉 밀어넣고 타이트하게 당긴 다음에 자르면은 일단은 몸통 완성 자 예 띵어와 모자챙이 없으니까 중국사람가다 해 아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빨리 모자챙을 만들어 가지고 안중국사람같이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숨 돌리고 모자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자챙은 여기 짧은뜨기 위에 남아있는 이랑뜨기 해가지고 여기 코가 남아있잖아요 이 코를 활용해 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보시면은 뒤집어서 이쪽 끝에 있는 이 코부터 이랑뜨기 하고 남아있는 앞 코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실에 여분을 조금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첫 코를 이렇게 빼줍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뺐으면 이제 이 실을 감싸면서 진행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코에다가 여기다가 바로 짧은뜨기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소물넣더니 빵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긴뜨기를 두개 자 긴뜨기를 두개 자 긴뜨기를 두개 하나 둘 그리고 세개 자 했으면 이 실은 이제 더 이상 안 감싸줘도 돼요 이렇게 밑으로 빼놓고 자 자 이 실은 밑으로 빼놓고 이제 지금부터는 어 한길긴뜨기를 둘 하나를 세세트 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자 이렇게 하나 하고 같은 코에 한 번 더 둘 둘 했으면 다음 코엔 그냥 하나 자 하나 둘 하나를 한 세트 했죠 어 마저 두 세트를 더 해줘 보도록 할게요 총 세 세트 둘 두울 하나 그리고 한 번 더 두울 두울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하나 자 이렇게 셋 세트 했으면 여기 이제 네 코가 남아요 음 역순으로 내려가면 돼요 일단은 다음 코에다가 는 한길긴뜨기를 세개 하나 두울 그리고 셋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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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 그 다음 코에다가는 긴뜨기를 하나 아 긴뜨기를 두개 하나 둘 그리고는 짧은뜨기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그냥 빼뜨기를 하나 하고 실을 조금 여유있게 잘라서 쭉 끌어 올려주고 쭉 끌어 올려주고 방금 빼뜨기 했던 코를 통해서 이 실을 뒤쪽으로 보내 놓고 그리고 그리고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 실을 이렇게 방금 떠온 자리들을 아랫부분을 타고 넘어가서 여기 한길긴뜨기 세개 했던 그 코쯤으로 어 한길긴뜨기를 세개 했던 그 코쯤으로 이렇게 해서 요까지 통과 시켜줄 거에요 요렇게 했으면 모자챙이 일단 완성이 됐죠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이렇게 들린챙을 하고 싶으시면 이 실을 그냥 숨겨주시면 되겠죠 음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책을 눌러서 고정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실을 여기까지 빼온거에요. 이 실로 이제 여기다가 살짝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은 어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을 어떻게 할까? 일단은 여기 이 코너 그러니까 코너 그러니까 세코 한길긴뜨기 세코 한 그 가운데 코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쭉 빼주고 내려서 어 어떻게 할거냐면은 여기 눈 위에 있는 눈 위에 뒤쪽 위에 있는 요 요기 한길긴뜨기 코 요 위쪽 여기다가 이렇게 쭉 빼 줄 거에요 이렇게 해서 빼서 튼튼하게 자 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더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땡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냥 쭉 넣으면서 뭔가 이 모자챙 에 한길 기둥들 사이로 이렇게 잘 숨기면서 쭉 넣어주고 땡기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어 위쪽에다가 이렇게 한길 3개 가운데 쯤에다 걸어 가지고 이렇게 딱 눌러 가지고 어 이렇게 반대쪽 대칭이 되는 부분 적당히 위쪽에다가 이렇게 어 바늘 제대로 들어갔나 모르겠구만 아 자 일단 대충 한번 껴줘 줘봅니다 자 이쪽 뒤쪽으로 숨겨야 되는데 모자 또 챙을 타고 들어가면서 모자챙을 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쑥 안으로 넣어서 빼주고 이렇게 해서 잘라 주면은 눌러 쓴 야구 모자에 수리 완성 살짝 이제 한 다음에 책 모양을 좀 잡아 주셔야 되요 어 이런식으로 모자챙을 눌러 주는 거죠 안녕 나는 수리 아 안녕 나는 수리 어 핑크색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어허허허 요렇게 해서 귀여운 어 수리의 어 몸통이 나왔습니다 예에에이 아 여기가 끝이냐 물론 취향에 따라서 그냥 이대로만 마무리 하셔도 되겠죠 어 그런데 손발까지 어 영상에선 다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취향에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 다 넘어진다 어 여기까지 했으니까 손이랑 발을 한번 달아주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